남과 북의 안보 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안보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관과 사명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나가야 할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그래도 내가 딛고 사는 이 땅에 대한 애국심은 누구나 다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애국적이며 이런 교양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특히나 북한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 제1주의 그런 우월성에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관 과연 어떨까요? 옛날에 제가 들어보니까 대한민국도 북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은 빨갱이이며 얼굴은 빨갛고 이마에는 또 뿔이 나 있으며 머리는 노랗고 빨갛고 이러면서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것이 많이 완화가 됐다기보다 많이 없어졌죠. 그런 것이 없어지면서 어디서만 있냐면 그냥 군부에서만, 군계통에서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정신교육의 일과목으로 안보 교육이 살짝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는 늘 운동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운동회라는 것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놈 양코베기, 남조선 괴대군, 일본 쪼빠리 하면서 그러한 허수아비 모양의 그런 것을 그려놓고 가서 총탁으로 찌르고 혹은 어렸을 때니까 몽둥이로 때리는 신임을 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미지의 국주의자들과 그를 추성하는 체력들은 철저히 소면하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찌르고 때리고 한 다음에 딱 부서졌는데 거기다 시발류를 없는 시발류 짜내가지고 부어서 불을 태우는 마지막에 이것까지 끝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걸 봤는데 저희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남한이나 북한이나 안보 교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살짝씩 하고 있다. 이것을 공통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보게 되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어디 바로 적국이라고 하는 서로의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또 경계의 대상으로 우리의 주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대한민국은 정말 많이 그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부터 2017년도부터 안보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끔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실 자본주의하게 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게 되면 돈 주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쓸데없는 애국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북한에서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라던가 보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결과 짤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걸 잘라버렸고 그래서 잘라졌지만 그곳에서는 잘라졌지만 그래도 나름 또 잘 해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을 또 이제 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려서부터 제가 아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어려서부터 이제 교과서에도 그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운동회라던가 체육대회라던가 이런 것을 할 때 실제로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북한에서는 만 15살 되는 해인 중학교 5학년이죠. 북한은 이제 중고등학교가 제가 있을 당시에는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5학년 때 15살 때는요. 무조건 전국의 학생들이 붉은 청년근이 되라는 것을 가는데 15일부터 30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도 진짜 실제로 북한의 그런 청소년들이 군복을 차려입고 거기에 이제 지하족이라고 하는 군대에 그런 이제 전투합니다. 그것을 신고 막 이제 산꼬지 달래기라고 하죠. 높이 솟아있는 산꼬지 달래기를 하는데 개성에서는 대체로 이제 개풍군내에서는 그 이제 금천 황해북도 금천 토산 평산의 인근인 개풍군 려현리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려현리 전에는 묵산리라고 하는데 묵산리는 이제 공민왕릉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꼭 거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서부터는 점점 산세가 깊어지고 진짜로 이제 우창한 수림은 아니지만 그것과 좀 유사한 그런 계곡이라던가 산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붉은 청년근이대에 그런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그곳에 가서 진짜 밀밥을 먹어요. 밀밥, 보리밥을 먹는데 어떤 거냐면요. 막 밀알이 정말 밀하고 콩이 같아요. 근데 콩알만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서랍밥이라고 하죠. 서랍에다가 해가지고 30명이면 30명 밥을 이제 막 증기에다가 쪄냅니다. 그래서 그런 밥을 입에다가 오른쪽에 넣게 되면 왼쪽으로 굴러가고 왼쪽에다가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와락때락하는 그런 밥을 먹으면서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자 대변을 보게 되면 죄송하지만 고스란히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짜게 져야지 이게 여기서 분해가 되고 우리가 원래 천천히 이제 30분 이상을 씹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답니다. 와락와락해가지고 무조건 3분 이내에 먹고 싹딱 튀어나와야지 그걸 못하는 경우에는 한 다섯 숟갈도 못 먹는 상태에서 그냥 식당에서 나와버려야 합니다. 이렇듯이 정말 투철한 국가 안보관을 가지고 그 어린 나이부터 이제 군사훈련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때도 무조건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정기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군대에 군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말을 하는데 만시간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제 다 아시더라고요. 북한 내부에서는 군인들이 약 10년 동안에 만시간이나 되는 만시간 좀 더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긴 정치상학 학습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안보 교육과 같은 정신 교육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정말 위대성에 대한 우리 수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민의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뭐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를 다승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다. 이런 걸 가르치면서 정말 우리 수령님은 어려서부터 아주 애국심이 투철했고 우리 장군님은 어려서부터 다섯 살 때부터 말을 타고 일곱 살 때 사격해서 어쩌고저쩌고 김정은에 대해서까지 심지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이런 위대성 학습과 함께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그런 전투력이라던가 그런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군대의 그러한 기술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의 연대장 이하의 모든 직급들까지 심지어 대대장까지도요. 대한민국 군인들의 위력이라던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는 15살에 근위대를 나가고 그 다음에 대학 2학년 때 교도대라는 것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전문 군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군인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냐면요. 적들의 군사기술적 우세를 우리는 사상정신적 우세로 압도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호를 자세히 살펴보면 적들의 군사기술적 우세 적들이 누겨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군사기술적 군사에서 기술이 아주 발달했다는 걸 이것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도 북한군은 지금도 이것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사상정신적으로 압도하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보게 되면 강령실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북한의 특이한 줄임말이면서 신조어입니다. 그것이 지금 생겨난 지는 약 10여 년이 됐는데 자 이 강령실에 걸려있는 북한 군인들의 경우 정말 키가 150도 안되는데 장총의 길이만한 그런 군인들이 질질 끌고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얕잡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되면서도 매일 만시간 동안 이것을 주입시입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 저기 괴뢰군 혹은 미군이나 뭐 이런 자본주의 군대 국가들은 총 한 방만 쏘면 달아나. 왜? 그들은 돈에 고용된 노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시로 이렇게 정신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 이런 거 해가지고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진짜 적군이 나타나게 되면 진짜 이리대처럼 달려듭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군인들이 더 이기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그 신뢰로 예전에 처음으로 우리 연평해전은 정말 많이 일어났지만 그 연평해전 때 당시에 처음에 우리 군에서 혁혁한 전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인민군 중앙참모부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다리가 잘라지고 정말 눈이 하나 나가고 팔이랑 다 잘라진 그런 군인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가 남은 한 손을 가지고 꽝 책상을 내리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공개적으로 그렇게 놔둔 썰은 아니지만 우리 한간에서 북한에 있을 때 많이 들은 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저들의 전투력을 알려주지 않았냐 우리가 매일 듣는 정신교육에서는 적군은 총 한 방만 쏘면 달아난다고 했는데 그들은 총 한 방을 쏘니까 열 방을 쏘고 또 그들은 우리가 총을 쏘게 되면 정말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미사일은 정말 대단한 위력을 내뿜었다. 정신나게 막 날아와서 이게 막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그때 대단히 쳐들 수 없다. 이렇게 격분을 하면서 불을 토해냈습니다. 자 그 결과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선선한 곳으로 끌려가죠. 어떻게 되실까요? 모릅니다. 누구도.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옛날에 소련식 그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제 군사 기술력에서는 정말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들 또한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항상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정말 수호천사처럼 지키고 있고 또 더군다나 저기 해병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 뭐예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이 밤에도 전 초선을 지켜서 우리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군 장병님들에게 감사의사를 드립니다. 자 북한에서는 이렇게 만시간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면서 굉장한 그런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국가 수호는 대한민국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군인들만 해야 될까요? 그 외에도 대한민국도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민방위부라던가 이런 단체들도 있고 해가지고 군인들 그 외에 진짜 일단 유사시가 일어난다면 누구나 다 함께 조국보이 전 초선에 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매 집집마다도 그렇게 하는데 집집마다 보게 되면요. 일단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아버지 배낭, 엄마 배낭 그다음에 이제 뭐 자녀들의 배낭 이런 거 배낭을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비상식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싸리나무도 이렇게 단으로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요만하게 해놓습니다. 자 이런 건 뭐냐면 유사시 때 딱 지나가게 되면 정말 재래식이잖아요. 북한은 여긴 뭐 가스 건너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런 게 이제 보편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불을 뗀다는 자체로는 원래 그 연료라는 걸 태워서 이제 화력을 얻는 건데 자 이렇게 봤을 때 보는 것은 다 모든 불체는 연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쌀이나무는 벗겼을 때 껍질을 벗겼을 때 연기가 나지 않아요. 실제로도 전복을 해봤는데 그래서 항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푸는 저는 밥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상식량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쌀도 딱 이제 진공상태로 딱 하고 붓는 비닐이라고 하죠. 그거 가지고 꼭 포장을 해놓고 여기에 미숫가루라고 하게 됩니다. 팥쌀이라던가 쌀 그다음에 강냄이 콩 이런 것을 볶아가지고 그걸 가루를 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물에 풀어서 홀 마실 수 있게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자 북에서는 이런 전시체제를 싹 세워놓고 그다음에 일단 유사시에 대비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 전투요령이라던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잘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대략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더라도요 북한 내부에는 공용하게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내의 한항 이렇게 이렇게 작은 수첩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리 내가 대외적으로 뭐라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리거나 이런 것이 없이 늘 나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를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구가 정갈하게 다 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항상 불을 짓는 구호가 있죠.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의 총창우에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평화가 있다 침략에 물이 덤벼든다면 짠짠짠짠 하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이런 안보 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한번 댓글로 저에게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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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